이번에는 현존하는 투자의 신, 주식투자로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 알고 계시죠? 워런 버핏. 세계의 부자 워런 버핏 투자는 인내심. 11살 때 주식투자에 50% 벌었는데 팔고 나니 7배의 껑충. 그때 난 깨달았다. 투자는 인내심이란 걸. 11살 때부터 번돈으로 주식투자했습니다. 이분이 산 주식이 50% 이상 오르자 팔았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 이후 그 주식이 7배 이상 오르는 것을 지켜본 후에 여기서 인생의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분의 투자 원칙 중 하나인 제대로 된 주식을 골랐다면 인내심을 갖고 10년 이상 투자하라는 교훈을 배운 셈입니다.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게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분은 14살 때 신문배달로 모은 돈 1,200달러로 땅 40에이커. 1에이커가 1,200평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아주 오랜 80년 전 아닙니까? 4만 8천평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배달로. 그래서 농부를 상대로 임대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14살. 우리 중학교 1학년 아닙니까? 17살에 그가 모은 돈은 5천 달러.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 2억 6천, 한 3억 몇억 원 되는 돈입니다. 17살. 버핏의 투자 전략. 투자 전략. 하고 나왔습니다. 주가가 내재가치 이하인 주식에 투자하라. 이것은 개별 종목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식시장. 경기보다는 기업을 분석. 이것 또한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한 돈으로 투자한다. 맞죠? 우리가 실행 중이죠? 네 번째. 알지 못하는 사업체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기술주 IT주에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 2016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때 애플 가격 25달러. 지금 175달러죠? 한 6배 정도 올랐네요. 6년 만에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애플에 투자했는데 현재 버크샤에서 왜 이 버핏의 이 포트폴리오 보면 현재 41%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비중이 월등이 1등이에요. 우리 금액으로 약 440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거의 반 가까이 아닙니까? 2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등이 그 유명한 코카콜라입니다. 여기 보면 1982년 그러면 40년 전입니다. 이때 0.08달러였어요. 0.08. 그런데 지금 172달러면 몇백 가면 2144배. 40년 동안. 40년 전에 1억. 큰 돈이었죠? 그러면 2,100억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1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40년 전에 100만 원 묻어놨다고 칩시다. 그거 21억. 그러면 노후 관리 끝이죠? 100만 원 묻어놨는데. 이게 주식이에요. 그 다음 10년 이상 투자하라. 알고들 계시죠? 워낙 유명한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주가가 떨어져도 자신감을 가져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약세장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량주를 선정하면 우리는 선정 끝났잖아요. 장기 보유하는 게 그분의 원칙입니다. 그분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들 너무 많아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실제 주가가 오를 때 그 주식을 사고 싶어하고 주가가 내릴 때 그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이에요. 거꾸로 합시다. 반대로 합시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만 자꾸 각인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 주가가 오를 때 그 주식을 사고 싶어해요. 주가가 내릴 때 그 주식을 팔고 싶어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그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철학 정말 남다릅니다. 그러니 열 몇 살 때부터 신문 배달로 모은 돈 가지고 땅을 사고 농부를 상대로 임대상업을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검소합니다. 그분은 항상 검소하게 살고 저축한 돈으로 투자 생활을 해온 분이십니다. 여기 미국 사이트에요. 모터리풀 월간 방문자 수가 한 8천만 명이 넘어가는 전 세계 5위 정도 되는 투자 웹사이트에요. 모터리풀 여기서도 여러가지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여기도 매일매일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 사이트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직역을 하다보면 번역이 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해가 잘 안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번역해서 그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하나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번역을 했는데 저는 주로 워런 버핏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고 되어있어요. 워렌 버핏이든 워런 버핏이든 똑같아요. 워런 버핏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가 승리합니다. 워런 버핏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마인드가 아직 확립이 안된 분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막 불안해요. 막 후회를 해요. 밤말도 없어. 밤에 잠도 못 자. 워런 버핏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단타치기 위한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얼른 팔아버리고 조금 수익 내고 또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또 샀다가 그래야지 돈 번다고 생각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안되죠. 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기회예요.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번다라는 헤드라인을 읽을 때 미소를 지으십시오.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만 투자자는 이익을 없습니다. 일대는 장기 투자자는 이익을 없습니다. 라는 것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편집하십시오. 작가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모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가 있으며 한 판매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판매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투자자들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투자 계정 잔액을 매일 또는 더 자주 확인하면 힘들게 번 돈이 가차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가가 올 초에도 봄에 항상 계속 떨어질 때 오히려 제가 자주 보지 마라 그랬죠? 계좌 몇 프로 마이너스인지 오늘 얼만큼 떨어졌는지 자꾸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내 마음만 흔들려집니다.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또 주가가 상승할 때도 매일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워런 버핏에 따르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정한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선호해야 합니다. 투자자 대 대 비 투자자 워런 버핏의 통찰력의 행심은 정의상 장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매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당신의 투자 가치가 미래에 얼마가 될 것인지 즉 언제 판매할 계획인지 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오랜 기간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은퇴를 위해 투자하고 10년 이상 은퇴할 계획이 없다면 오늘날의 주식시장 변동은 최종 판매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이 오르낸 주가 최종 판매가격 내가 이 다음에 은퇴 후에 매도할 때 그 가격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때 되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공환 동안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75% 상승한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표면 표 보면 2022년 오류와 비슷합니다. 이때가 2008년 2009년 미국 금융 위기 때에요. 이때 반토마까지 났죠. 이랬다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거는 지금 2014년까지 보여준 거에요. 그러면 몇 년 전이죠? 8년 전 겁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것이 지금 2008년 2009년 떨어지듯이 지금 2022년에 와서 또 떨어진 거에요. 이것이 다시 강세장이 되면 또 뚫고 한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가 보지 말고 수량만 먹으라 그랬어요. 이 약세장이 끝날 때까지 부지런히 수량 모으세요.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